경기 성남시는 탄천 물놀이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유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드론 배송을 선보이는 곳은 8월에 분당 탄천, 내 금곡공원 임시 물놀이장과 구미동 물놀이장 등 두 곳입니다.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잔디공원과 구미동 반려견 놀이터 등 배달점 두 곳과 중앙공원 내 한 곳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